여러분 일본어 회화 연습하고 계신가요? 혹은 일본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되시나요? 표현도 많이 아는 것 같고 단어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일본어를 말하면 일본어처럼 안들리고 한국인이 말하는 일본어처럼 들릴까요?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게 발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세요. 한국인이 잘못하는 자교어라던가 혹은 쓰읍의 발음에 일본인이 들었을 때 어설프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는 발음이 아니에요. 물론 발음도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고쳐나가는 건 앞으로 점점 하면서 고쳐나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창성을 위해서 보다 일본어스러운 회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박자감과 리듬감이에요. 회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연습해온 저의 입장으로서는 회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외우고 익힌 표현을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듬을 씌워가지고 연습하고 연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화의 시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회화에서는 박자감이라고 하는 요소와 리듬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50% 정도는 유창성에 관해서는 이 50% 정도의 영역을 리듬감과 박자감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한국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하는데요. 유독 로버트 할리 같은 분들이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한다고 말을 많이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단순히 사투리를 사용해서 그럴까요? 하지만 저희는 사투리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게 유창한 한국어인지 아니면 어설픈 한국어인지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는 거는 한국어스러운 리듬감을 정말 잘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정상회담에 나오시는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유독 한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리듬감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몸에 익히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일본어 회화를 연습하실 때 이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더해서 박자감각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회화를 하실 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매체가 있을 거예요. 드라마라든가 혹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영상 매체가 있을 건데 혹은 일본인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친구한테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영화나 영상을 보실 때 표현을 옮겨 적고 표현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사 속에 있는 리듬을 그대로 되도록 따라하고 카피하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회화를 연습하실 때 연기하듯이 하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박자감각과 그 박자감각에 따라오는 리듬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아마 가장 핵심적인 회화를 잘하기 위한 혹은 회화를 일본어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일본어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본어에 의해서 리듬을 표시하는 단위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